아 아 다 왔다 다 왔다 아 다포지 안에 뒷땅 내꺼 내꺼 올라갔네 야 캐디님도 뭐한대 내꺼 쪼르잖아 타이틀 2번 타이틀 2번 아이고 겨우 올라왔네 아이고 방향이 아니다 잘갔다 방향만 좀 저리로 보지 자 눈이 먼저 하이소 약간 왼쪽 가봐야되자 왼쪽 봐야되자 저 앞에 저 흰것은 저거 보고 치면 되겠나 흙 저 뭔데 뭔데 버디가 안먹어 조금만 볼까요 조금만 볼까요 알았어요 약할 줄 알았다 나이스 파 야 야 이거 막 도와주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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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오 나이스 파 자 펑크 가야지 펑크 잘 쳤는데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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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정신 좀 아이고 아니 벙크 한번 넣어 주겠지 뭐 기계 쓰면 되지 이거 기계 쓴다고 되나 눈이 내리막이라서 50만 가면 돼 충분히 가 퀵 생각해서 쟤 잘했죠 안 치고 있는데 50만 치라고 하던데 정신이 빠졌다 나 80분 던지 나 전원님한테 얘기했지 치는데 띄원님한테 얘기를 하면 좀 이따 해야지 나 잘 못 잡았어 나 전원님 미안 쏘오리 정신이 빠졌어 아니 쑥 나오면 되지 뭐 정랄이 갑자기 부풍더라 아니 잘 쇠으면 그냥 다 치면 되지 전원님 잘 갔네 그래도 아 잘 태웠다 잘 태웠다 잘 태웠다 아 위협적이었어 잘 했네 위협으로 칠 수밖에 없는데 미안 미안해 너무 안약하나 나이스 파 공 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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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 보고 자야지 단디 똑디보고 잘 치면 돼 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해요 굿샷 잘 들어갔다 와 이거 잘 했대 와 예쁘다 스킨 어깨 파 파 아니요 아 폰 위로 위로 자 형이 어떻게 해 이렇게 그렇게 응 하는 소리 해주세요 네 여기 여기